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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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시니 찬송합시다 회원 속에 두신 분 내 속에 두고 앉으시니 신전과 함께 속이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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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시니 찬송합시다 주 앞에 있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죄를 씻으시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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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시니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시니 내 죄를 씻기 날씨 생명선반대 찬송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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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에 실수시키기 찬송하시라 온 세상 위하여 마법을 전달해 완벽성도 많아서 내 반성들아 너의 주웅에 빠져서 내 백자들아 주님의 음성 없는 거 아리로 품을 못하리라 할렐루 전하고 기도해 내 일주일이 내 일주일이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내 삶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은 꼬이고 사업은 되지도 않고 가정에 문제란 크고 작은 것들이 계속 실서에 없이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더니 또 들이닥치고 또 해결되었다 싶으더니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제가 또 들이닥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사시대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략길을 걷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40년 광략길을 걸어갔던 곳이 언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가난한 땅 갈 때 40년을 걸어갔습니다 40년을 걷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그럽니까? 40년 광략길을 걸었던 것은 그런데 그 광략길이 어떤 곳인가요? 대단히 힘든 곳입니다 폭염은 계속 너로 쪼이고 40년을 사막길을 걸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략길을 걸어갈 때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이 말씀은 40년 광략길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40년 그 길 걸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 믿음을 내가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 이게 사막길 40년 가는 동안에 너 가난 땅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네가 그 많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너한테 40년 광략길을 걷게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이 광략은 어디인가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낭만이십니까?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을 돌아가면 이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갔을 때 기다리는 것이 전부 문제투성입니다 직장 가면 직장대로 골치 아프고 사업은 사업하는 분들이 골치 아프고 때로는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또 가정에 질병이 들어닥쳐서 내 눈앞에서 자녀가 숨져가는 또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이 모습들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너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찬양할 수 있느냐 너 그 자리에서 너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내가 좀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제는 뭡니까? 왜 시험하세요? 왜 낮춥니까?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시험이란 단계가 지나면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과만 한다면 너한테 복을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라이센스 시대입니다 자격증 시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기시험을 말합니다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어느 기업이든 크고 작은 기업을 떠나서 기업에 시험을 하려면 소중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수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전제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축복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이것을 못 이깁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광략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40년 광략길 걷는 거 내가 너희들 테스트하려고 그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광략길 걷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광략길에서 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 나고자가 생깁니다 탈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만 가난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또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인가요?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후세에 칭호를 내리시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백세대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귀중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람은 바로 백세대 주신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장세기 22장 1절에 너는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성경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에서 바쁜데 기도해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끼리를 이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순종에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십니까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칩니다 바칠 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면서 칼을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픈 분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지금 나한테 근심을 가져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고민합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고민하게 하실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션을 취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 편에 서서 네가 기도할 것이냐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비라는 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비라는 요비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냐면 요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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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절로 더하시는지라 믿음을 통해서 이 요번 승리합니다 성경의 한 군데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빙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 차게 넘치고 둔 이 기적의 현장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사건 앞에 말씀하시냐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너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뿐 아니라 오천 명이 아니라 만 명 몇 만 명이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 말 대신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빌립은 예수님 앞에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이다 주님이 이 사람 말에 댓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대화하시냐면 안드레 쪽을 보시면서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 볼테크 다섯 개를 손에 쥐시더니 오천 명을 먹이고 남는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일련의 이 사건은 하나님은 지금 각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 여인은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응답받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각 절마다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23절, 24절, 25절, 그리고 26절, 27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이라는 시험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부부간에 다툰 적 없습니까?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 15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최초로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 어느 곳이냐면 두로 그리고 시돈 이 시돈이라는 것은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3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두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 지금 말씀드린 지중해 베니게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경관이 비어납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도는 이 두로 항구 옆에 있는 인접한 곳에 이 시도는 항구가 있습니다 역시 경관이 비어납니다 화려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아리라는 신을 섬겼고 아세라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그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열왕상 16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하베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방에게는 이스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벨이 누구냐면 바로 시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돈에 있던 이스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남성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벨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신을 덜어다 놓고 아시라신을 덜어다 놓고 사방에다가 목상 신상을 석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던 이 민족들을 전부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고 아시라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몰살을 시킬 만큼 심한 바퀴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에 보면 공창이라는 창녀들의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문화가 극도로 타락하는 바알신 아시라신 그들의 종교 사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 시대 때 이란 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마트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한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성격은 이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소리질러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주 다윗의 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귀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한 가지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처음 이제 도로 시돈으로 지금 그 지방으로 우리 주님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사건과 이적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는 곳 가나의 혼인잔집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그리고 바둑 위로 걸어오신 사건 엄청난 이런 사건들을 행하실 때에 삽시간에 온 사방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들었으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가난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분명 이방 민족입니다 마치 유대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던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오늘날 이 복음이 어디로 시작됩니까? 유대에서 우리나라에 복음도 전해졌습니다 세계 각체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가난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가난 여인처럼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오늘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해석은 다릅니다 까마귀가 소리 소리 지르면서 목이 세워버렸습니다 목이 센 이 까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소리 소리 지르고 불을 짓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소리 질러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단위적으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지릅니까? 주 다위스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돌렸나이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이 소리 지르는 것은 오늘날 기도를 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안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 다위스의 다위스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계실 때 이 여인은 저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여인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위스 왕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야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다위스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야입니다 당신은 다위스로부터 혈통을 이어와듣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야 그분이 당신이 그리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내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가부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요한이수 1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돈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세상 명예 때문입니까? 부귀 영화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나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돌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한테 잡혔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영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시돈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우상 섬기는 바할신 아시라신을 섬기는 이곳에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섬기던 두로 그리고 시돈 이곳에 바할신과 아시라신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 지역에는 바할신 아니면 아시라신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 여인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 딸이 귀신 돌렸습니다 이 말은 영혼의 문제를 자녀의 영혼 문제를 주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땅에서 오직 우리 영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영혼 문제를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 예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나와서 내 영적인 이 문제를 내 자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기독교를 폄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폄하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영혼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시기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한마디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부는 아버지께로 올지 없다 총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세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불을 지져면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은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면서 영혼 문제를 구하는데 이상한 장면이 전개됩니다 22절과 23절 이 사이에 이상한 장면이 소개돼요 23절에 보면 이 여인의 간절한 불의 지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전혀 침묵해 버립니다 전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못 떠는 척 해버리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세운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기도 한 번 했더니 응답하도 됐나요? 안 됩니다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몸이 지금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불을 지고 계속해서 불을 지고 기도하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도록 내 몸의 이 병은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가난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불을 지지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전혀 주님은 침묵해 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가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의 가장 먼저 만났던 장애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또 시작이 됩니다 23절에서 24절로 옮겨가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말이죠 이 여인을 가리키기 위해서 너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난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당신은 아니군요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자존심은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 말씀이 있거나 하는데 25절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함에 이 절을 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역시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해석은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엎드리고 엎드리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망신스럽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지나친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26절에 너는 개야 이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 개야 얼마나 이 여인이 창피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존심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자녀 때문에 지금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이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하는 말이 올소이다 이 여인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28절에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태라 이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는 어떤 것일까요? 여자가 말하는 이 개는 무엇을 말할까요? 한글에는 단순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시는 퀴나리온이라는 개는 무슨 개냐면 사랑스러운 개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완용 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했던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은 따라하십시오 퀴원 퀴원이라는 개를 의미합니다 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같은 주인이라도 집 안에서 키우는 개가 있고 집 밖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집 밖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이 들어갈 때 발로 차고 나올 때 발로 차 밖에 있는 개는 던져주는 대로 주워 먹습니다 더러운 거 다 주워 먹습니다 안 다니는 데가 없어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집 안에서 키우는 개는 어떤 개입니까? 애완용은 항상 주인의 품에 안고 다닙니다 그리고 입도 맞춥니다 이 애완용 개는 침대의 주인과 함께 같이 잠을 잡니다 대소변을 주인이 다 처리해 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 주인이 먹는 먹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퀴나리오니아 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가리켜서 개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는 퀴나리오니아 이 말은 너는 사랑받는 이방인이야 그 뜻이에요 그런데 키우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더러운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개 이런 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6절에 벌써 응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이방인이야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퀴나리오니 아니라도 키우는 저는 더러운 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버림받은 개로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키움 같은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누구 보고 주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는 어떤 것인가요?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먹다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말이죠 상에 음식이 다 먹고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그 부스러기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나는 부스러기 성도입니다 나는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여인 주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갑자기 이 상황은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의 사건은 각 구절마다 계속해서 역전이 되고 뒤집어지고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상황이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이렇게 상황이 바꿔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려라 이 말씀에서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놀랍도다 여인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놀랄 만큼 이 여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당신이 자존심 앞세우고 널 교회에 와서 누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말했다 해서 시험 들어버리고 사람 맨날 보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날마다 내 자존심 앞세웁니다 나한테 기분 나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둘이 살피다가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문턱만 밟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부 사이에 자존심 앞세우면 이 가정 깨집니다 항상 악압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앞세워서 만약에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자존심을 앞세웠으면 이 여자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세 번의 장애물을 넘어갈 때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 여인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러한 장애물이 넘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은 말씀이 결론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무엇을 말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말씀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빌리뽀스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우주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우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은 인간들을 발을 시키셨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자존심을 내주셨다면 우리 주님만큼 자존심 강한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 발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으실 때 사람들이 주님 얼굴에 침벳 탔습니다 원감 망신 다당하십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머리에 가시 씌우시고 손과 발로 다 못을 찔리시고 그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지으신 인간들 앞에서 온몸을 다 벗기는 이런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분 입에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침묵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저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겸손하려면 온유해야 돼요 혈기가 많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나요? 땅의 축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화평할 줄 알아야 돼요 화평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갈래 아니고 자존심만 앞세우고 혈기만 내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에 복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누군가가 행복을 내게 가져주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지 않는 행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씨앗은 땅에 떨어질 때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싹이 튀어요 생명이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는 데서는 절대 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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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